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일단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졸업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사실 떨리긴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멋진 활동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졸업함으로써 저희 팀이 전부 다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놀러가서 같이 술도 먹었으면 좋겠고 또 재미있는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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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